2022년 10월 4일 그냥 윈헨이 윈헨했어요? 예상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죠? 조벨 리그 31경기 무패 행진을 달성합니다. 인텔의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안되는 바르샤 전이었는데 차라노골레 키기 심상치 않더니 그의 한방으로 이날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. 레반도프스키는 이날 경기 뛰긴 뛰었나요? 아 뛰긴 뛰었구나 오키 인텔에 이어 나폴리도 세리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. 선제골 먹혀더니 식스앤더시티로 화답해줬어요. 아약스에게 역사적인 치욕을 안겨준 나폴리는 챔스 우승 가능성은 모르겠고 세리의 우승 가능성이 확 올라갔더랍니다. 같은 조에 리버풀은 무난하게 승리했습니다. 레인저스는 무득점 3패로 전혀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. We believe we can fly 둘 다 조류를 상징으로 하는데 날아오르지 못하는 겟 노잼 경기였습니다. 그럼 다른 조 경기들로 돌아옵니다.